신경독 좋고 배신 맹독 니킥 복제 포션 구르기 와 장밀건무 제비 정밀이랑 건무랑 한장씩 있을때 정밀을 건무한 정밀을 강화하는게 낫나 건물을 강화하는게 낫나 건무 1정밀 2건무 딱딱 1코 32d를 쓰냐 개쌤 수리검도 떴쌤 이게 덱이다 눈물이 다 나네 9 10 10 10 10 10 10 10 짱 정밀 따끔하다 정밀 정밀밀님 정밀 체력을 5일 씁니다 작은상자 큰상자도 하나 만들자 너무 강하다 우리 사일런트 유물 다 꺼져 수리건만 있습니다 근데 작은 상자네 열받네 내 건물 어디 가냐 고꺽뻑 고수만 아니 너무 센데 껍데기만 날아가는 게 아닌데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한 유물을 획득합니다 멤버십 건무 발놀림 필요한가 건무 하나가 발놀림 2분의 1 발놀림하냐 망단이나 뜨면 망단이나 좀 다음엔 작은 상자라서 또 봐야되네 도림 캐쳐 제발 흐리탄 상어는 되게 좋은데 아잇 깜빡했다 근데 배 정도면은 건무도 당연히 좋지만 망단 망단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 망단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 아이씨 아니 뭐 의심만 나와 러메키 의심이 많아 흐어어어어 소코만 살아서 의심 암귀 어심 이제간다는 형상으로 맞고 명치 달려 개싼도앤도다 정밀 정밀 왜 또 나와 이제 정밀말고 환살 나와야지 하하 카카 먹었다구요 네 유령영상 근데 저도 상관없다 상관이 있는 뭐 안죽었으면 된거 아닐까? 아니네 막내 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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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히든 블레이드 슉슉슉 슉슉슉 아 망단든지 좀 아 뭐 건무도 좋긴한데 슉슉슉 슉슉슉 다 걸 안 먹어도 되겠지 고민되네 략가곡의 세트로 사면 좀 싸네 슉슉슉 슉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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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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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의의 일격 불의 일격 불의 일격 아니 공포 환살 왜 없어? 근데 공포도 환살도 없는데 졸라쌤 아 집어치는 하나 왜 안 들어오는데 아이 공포 환살 좀 제발 진짜 제발요 공포도 없고 환살도 없는 사일런트는 뭘 할 수 있죠 공포도comes 와아이고 이 귀한걸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이런걸 구해오셨대 귀체비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들고 가고 싶고 객파우더 이 정도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흠 안정성만 더 높일 수 있으면 되겠네요 니두? 가방을 암시하는 것인가? 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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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가 1등했지? 정밀... 정밀... 해시계에 볼일 없고... 병균전... 치약 형성... 그리탄... 알 놀림은 됐고... 튕겨내기도 할 만은 한데... 고거는 돈이었고... 나 병균전이 너무 좋아... 최고야... 최고야... 공포포션... 공포포션... 왜 지금 주는데... 왜 지금 주어... 공포포션이 힘포션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... 공포포션이 힘포션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... 공포포션... 고동 겁나 아프네... 뼈와 살이 분리된다... 뭐... 누가 더 아프게 때리나... 겨루는 게임인데... 내가 좀 아플수도 있지... 내가 이겼다... 심장로망... 유령해방도 가능했겠는... 귀집비저타임이라 하시는... 이겼다... 컷! 아이고... 유물조반겜... 공포안살이 있었으면 훨씬 셌을텐데... 아직도... 카드로 등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등반에 유물이 다했지... 등반에 유물이 다했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